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남양주시가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중점과제로 선정한 시내 하천 정화사업이 모범적인 성과를 거둔 데 이어 최근 SBS가 주최한 물환경시상식에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남양주시가 대상을 차지한 것은 청정하천을 보존하는 데 앞장서 온 자치단체로 인정됐기 때문 남양주 지역 계곡들이 청정하천으로 남아있는 데는 숨은 공로자들이 있습니다. 오염된 하천을 맑은 하천으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해온 생태하천과 직원들과 이들의 선두에서 현장을 찾아가 단속과 계도를 해온 용성만 생태하천과장 덕분입니다. 불법행위가 만연한 계곡을 단속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처음 단속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갈 때만 해도 주변 음식점 업주들의 반발로 어려움에 부딪힌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용성만 남양주시 생태하천과장은 남양주 지역 유명 피서지인 계곡의 맑은 물 보존을 위해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던 당시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한창 피서철에는 휴일도 없이 하루 근무 시간을 거의 현장 단속 업무에 매달릴 정도로 업무가 많았습니다. 용과장은 지금도 휴일을 잊은 채 현장 단속에 노력해온 직원들을 볼 때 미안한 느낌을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남양주 지역에 있는 유명 하천 계곡은 어느 곳을 가보아도 불법시설물이나 불법으로 영업하는 곳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염된 모습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원래의 청정하천 모습 그대로입니다. 남양주 지역에서 유명 피서지로 지목되는 곳은 파련 계곡, 수동 계곡, 묘적사 계곡 해마다 여름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들 계곡을 찾습니다. 과거에는 숲속에 둘러싸인 맑고 차가운 계곡의 물에 발을 담그고 피서를 즐기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을 찾아와 휴가를 보내다 보면 한여름의 더위도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계곡이 경기도 내 유명 피서지로 알려지면서 경기도 지역은 물론 수도권이나 멀리 있는 외지인들까지 빈번하게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이곳을 찾는 인파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하천변 인근 숲속이나 냇가에는 불법 건축물을 신축, 피서객들을 상대로 숙박료를 받거나 주류나 음식을 파는 영업장소로 변모해 갔습니다. 이들 업주들은 계곡 주변에 평상, 돗자리를 설치하고 자릿세를 받거나 누구나 이용 가능한 하천에 볼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은 사람들만 이용하게 하는가 하면 물놀이와 음식물 찌꺼기를 계곡에 버렸습니다. 주변이 이렇다 보니 계곡물이 오염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혹시 행정당국의 단속으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적당히 벌과금이나 내고 다시 영업하는 방법으로 수년간 영업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과 단속 공무원들 간에 묵시적인 보이지 않는 끈을 매정하게 끊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자진 철거를 요구했으나 잠시 눈속임식 일회성 단속에 그쳤습니다. 오랫동안 만연되어 온 지역 토박이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들 업주들은 잠시 여름 한철 장사를 하면 그만인데 굳이 철거까지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서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계속해서 하천변에는 바가지 상술과 불법 영업으로 시비가 그치지 않았으나 관할 지자체는 단속하겠다는 말만 할 뿐 담당 직원들이 바뀔 때면 흐지부지하는 일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생태하천과 직원들의 각오는 남달랐습니다. 직접 팔을 걷고 현장을 찾아가 82개소의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2260건의 폐기물을 처리했습니다. 남양주시의 적극적인 태도에 경기도가 동참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수사단은 경기도 내 주요 하천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 74건을 적발했습니다. 물론 단속 대상에서 남양주 지역이 포함된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용성만 과장은 선진국 어느 나라를 보아도 공공하천을 불법으로 점유해 영업하는 나라는 없다라는 조광환 시장의 청정하천 개선 의지를 관계 공무원들이 실천한 결과 남양주시가 하천 정화작업 모범시가 된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맑은 물이 흐르는 청정하천을 보존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